의급실에 가면 빨리 CT를 찍어야 됩니다. 아, MRI를 촬영해야지 암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과연 CT와 MRI,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CT와 MRI는 모두 영상 촬영을 통해서 질병을 진단하는 의료기인데 사실 비슷해 보이지만 원리와 사용 목적이 다릅니다. CT는 방사선, 즉 일반적인 X-ray보다 높은 선량의 방사성을 활용합니다. 방사선 X선을 이용해서 단층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10에서 15분으로 짧은 편에 속합니다. MRI, Magnetic Resonance Image는 강한 자기장을 발생시켜서 인체의 단층을 촬영하는 영상인데 CT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가로 단면만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MRI 같은 경우는 가로, 세로, 정면, 단면 모든 게 다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를 만드는 시간이 걸려서 짧아야 30분, 길면 50분까지도 걸릴 수 있습니다. CT 같은 경우는 급할 때, 예를 들어서 응급실에 갑자기 머리를 꾹 부딪혀서 출혈이 발생했는지, 또는 의식을 잃은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빠르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짧은 시간 내에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CT가 필요하고요. 혹시라도 한 2주 전에 부딪혔는데 머리가 띵하네? 또는 예전에 CT 촬영에서 발견된 뇌종약이라든지 뇌에 있는 동맥류 등을 추가 촬영을 통해서 정밀하게 보기 위해서는 MRI를 사용하게 됩니다. CT와 MRI, 어떤 게 더 정확하냐고요? 이거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게 CT 같은 경우도 CT의 64, 128, 256, 이게 뭐냐면 1초에 몇 번을 쪼개서 찍느냐입니다. 따라서 이 1초당 만들 수 있는 단면층이 많은 경우에는 더 정밀하게 볼 수 있고요. MRI 같은 경우는 실제로 옆에 있는 숫자가 1.5, 2.0, 3.0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기장이 형성돼서 강한 자기장으로 더 정밀하게 보는 거니까 보통 우리가 이렇게들 많이 싸우잖아요. CT가 더 정확해! MRI가 더 정확해! 이거는 경우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CT와 MRI는 각각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CT는 말씀드린 것처럼 방사선을 이용해서 뼈의 미세골절 또는 뼈처럼 딱딱하거나 석해야 된 부분, 뇌출혈 등은 MRI보다 훨씬 정확하게 포착해냅니다. 또 촬영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따라서 호흡을 움직이는 패나 계속 박동하는 심장 그리고 연동을 하는 위, 소장 등의 장기를 연속 촬영하는 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 종류와 촬영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MRI에 비해서 CT가 가격이 싸다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장점입니다. 그렇다면 MRI가 CT보다 더 좋은 점은 아시겠지만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근육, 인대, 뇌, 신경, 종양 등 연부조직을 촬영하는 데는 아직까지는 MRI의 해상도를 능가하는 검사가 없습니다. 실제로 CT를 촬영했는데 뇌출혈이 아닌 철관이 마친 뇌경색은 초기에 진단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급초기에는 MRI가 CT보다 우선적인 진단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